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친 곳에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들이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간증 없이 연휴가 끼는 우리 토요일에는 저희가 간증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시편에 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57편과 142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7편과 142편에는요 올물을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당한 공통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특별히 이 굴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모든 것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노래하는 그 다윗의 시편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도망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시를 기록했고 여러분 시를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지켰고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도망하면서도 계속해서 시편을 지었다는 것이고요 노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렇게 시를 지을 정도로 도망하는 중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도망하는 중에도 바쁜 가운데도 정말 정신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영원히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요즘 가끔 이렇게 이런 저런 곳에 저희 옛짐 옛날부터 있었던 짐들을 이렇게 들춰볼 때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썼던 일기장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예전에 내가 기록했던 스케줄북 제가 어제도 이렇게 짐을 잠깐 살피다가 2008년도, 2007년도에 제가 연간 플래너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다시 들추면서 시험이 있었던 거, 누구 만났던 거, 어떤 거 샀던 거 제가 필요한 거 기록한 거 쭉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어려울 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저의 생각에 저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일은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참 좋은 일입니다 다윗 같은 시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씨 남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나는 괜찮지만 남이 볼 땐 굉장히 우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시인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는 시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인은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정말 좋은 시를 쓰시고 우리가 볼 때 감동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참자고요 하지만 내 안에 시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내 안에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그 찬양의 기록들은 자꾸 살려야 하고요 남겨야 하고 그것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아둘람굴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노베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기록되고 남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참 이슈가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김복동 할머니라든지 이런 여러 할머니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배운 게 없으세요 그 할머니 가운데 나중에 글씨를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어려운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라서 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시지만 그분들이 막 80에, 70에 글씨를 배우시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서 남겨둔 시와 이 그림과 글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또 따뜻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70에도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80에도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90에도 여러분의 찬양이 대대로 후손에게 남겨지면서 기억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위처럼 항상 깨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노래들을 많이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둘람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형 속에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몇 번은 가봤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둘람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아둘람굴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참 아쉬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이 아둘람굴에 대한 말씀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성질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다가 어떤 영상에서 아둘람굴에 가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둘람굴을 만나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르고 아둘람굴을 전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알고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지형을 보면요 제가 본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통해서 본 거는 이스라엘의 돌이 상당히 무르잖아요 우리 뒤편에 있는 돌과 비슷한 돌들이 다 이렇게 사방에 있는데 이게 이제 비가 내리고 또 침수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이 지형 아래가 그러니까 땅 아래가 뻥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은 이 뜻 자체가 갇혔다라는 뜻이에요 Closed in이라는 뜻이라서 갇힌 곳인데 어떤 동굴이냐면 우리나라 동굴은 이렇게 뻥 뚫려서 좁게 이렇게 동그랗게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터널처럼 그런데 여기는 지형이 아래가 광장처럼 뻥 뚫려 있지만 갇혀 있는 그러한 굴을 이 아둘람굴에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던 것은 거기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여기가 광장 같은 곳이에요 말 그대로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아둘람굴은 도망간 곳이고 정말 텅 빈 곳이고 수많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지만 찬양하니까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죠 다윗이 저는 여기서 찬양했던 곳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둘람굴에서 모인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둘람굴이 은혜의 장소로 변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갇힌 사방이 갇힌 것 같은 아둘람굴이 있습니다 제가 142편 말씀을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2편 5절을 보면 이런 찬양의 노래가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느니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느니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도착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기가 피난처처럼 보이지도 않고 영혼은 피폐해서 정말 갈급한 상태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이 비었다는 말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122편 5절에 다윗이 이런 노래하거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고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주시는 바로 그 곳인데 그 오른편까지 비었다고 다윗이 처음에 노래를 합니다 아둘람굴과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의 인생도 아둘람굴과 굉장히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텅 빈 곳, 갇힌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연휴에 이 아침에 깨어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연휴에 이 아침에 깨어있는 사람 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그 텅 빈 곳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갇힌 곳에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이 갇혀있는 곳 저는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갇힌 곳, 이 텅 빈 곳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둘람의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갇힌 곳에서 돕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이 아둘람굴에 갔다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 아둘람굴이 워낙 커서 광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한 곳에 500명 충분히 넘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굴에서 기거한 것은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먼저 내려와서 다윗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은혜죠 이번 설 연휴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싸우고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에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다 만나셨고 제가 라디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 전국의 관광지가 미어 터진대요 정말 관광지가 꽉 차서 아마 지금 관광지에서 예배 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설날에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족이 나를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복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 주고 축복하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족들 중에 누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외로움 속에 있거나 환란과 고난을 당하면 그들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함께 가서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아들루가 같은 곳에 가서 정말로 힘들게 기구하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힘을 주고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치소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빚을 져서 도망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버리지 마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그 아들람과 같은 갇힌 곳에서 텅 빈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람에서 다윗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막내 그런데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다윗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됩니다 그 가족의 먼저 된 사람이 다윗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구약성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늘 사랑하세요 장남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위주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을 기뻐 받으시고 제가 어저께 오후에 문상을 먼 곳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가서 문상을 하니까 그 집안에 돌아가신 분의 첫 번째 손자죠 첫 손자가 나와서 그 앞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흔히 하는 말로 맞상주가 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첫 손자가 크게 성장한 첫 손자가 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아마 막내 손자가 나와서 상주가 되어서 인사했다면 굉장히 웃길 거예요 어린 손자가 아무것도 아닌 애가 키도 작고 볼품없는 애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장소의 격에 맞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큰 것을 성장한 이룬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늦게 된 자들이 막내들이 아무 볼품없었던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 가정에서 막내였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정말 볼품없는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이제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둘람굴에서 변화되는 모습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어려운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나중된 자들을 다시 먼저 세우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에게 모이는 자들을 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죠 22장 말씀에 모이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이런 사람들 모아서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랑이었더라 아멘 제가 만약에 우두머리가 된다면 저는 이런 사람의 우두머리는 사양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다시 말하자면 가난한 자죠 가난을 해도 그냥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빚을 줘서 가난한 건 또 다른 차원의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원통한 자들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자는 대부분 착해요 왜 착하냐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요 착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면 그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항상 잡음을 이루게 되는 문제를 일으켜내는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다윗이 우두머리하기엔 참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좋은 자들, 앞선 자들 장남, 장손처럼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모인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나중된 자들이겠죠 나중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된 자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려면 특공대를 모아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400명 모이는데 이왕 400명밖에 안 모인다면 특공대를 모아주시고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용사들을 모아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억울한 자들, 환란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면 원통한 게 있어서 힘을 내요 가난한 자면 세상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힘을 냅니다 환란을 당했을 때 이걸 이겨내고자 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환란당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으면 그 나라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미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미의 지도자들 가운데 굉장히 가난했다가 어떤 리더십을 얻어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구호를 내세우고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자 우리 한번 제대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오히려 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을 봐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를 봐도 그렇고 볼리비아나 이런 수많은 나라들을 봐도 그런 일들이 빌비재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려운 걸 보면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여기 이 사람들이 모였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윗이 우두머리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냥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우두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인자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자가 다윗과 함께해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인자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다윗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화받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좋은 이스라엘을 세울 수 없습니다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의 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사고방식 내가 이놈의 세상 한번 뒤집어봐야지 내가 억울한데 내가 저 사람을 다 죽이고 내가 뭐가 될 거야라는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변화받아야만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변화받아야지 이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억울한 자들이 용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좋은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재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좋은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우셔서 이들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가난과 원통함과 이들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7편과 142편의 나의 시대 노래를 보면 여러분께서 한번 꼭 보시길 나중에 바라는데요 이거는 억울함의 노래, 세상을 뒤집히려는 노래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놈의 억울한 세상, 이놈의 안 좋은 세상 가난한 자들이 빛을 못 보고 이 법이 엉망이라서 원통함이 많은 세상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구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구호가 아니라 믿음의 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노래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 감옥에 넣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을 죽여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도 원통함이 있잖아요 있으시잖아요 억울함, 답답함 우리 빚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돈만 벌고 살겠습니까? 살다가 실패하고 빚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란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이겨야 세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아닌 힘으로 승리할 때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히려 악이 되고 화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아둘람굴은 텅 빈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막힌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 텅 빈 곳에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채워주셨을 때 다시 믿음으로 그 텅 빈 곳을 채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공식이죠 빈 곳은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람이 공허할 때 자꾸 술잔으로 채우려다가 인생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공허할 때 자꾸 한두 번 세상 노래 듣는 건 인정해 드릴게요 요즘에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트로트 한두 번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트로트로 여러분의 빈 곳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찬양으로 채워야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들어요 저는 트로트는 안 듣지만 그래도 가끔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저는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뭐 듣나 궁금해서 BTS 노래 다이나마이트 듣기도 하고 요즘에 누가 인기인지 제가 전혀 사는 멤버는 몰라도 그래도 외국의 드레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를 채워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의 텅 빈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이걸 쓸데없이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돈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사서 집에 재워넣어도 항상 굶주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채워지는 것이고 찬양해야 채워지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억울함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채운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을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채운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것이고 찬양한다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둘람처럼 우리의 인생에 막히고 빈 곳에서 우린 자연스럽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인생이 삶이 막히면 기도도 막히는 거죠 인생에 허무함이 오면 찬양도 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데 신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나쁜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막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맞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의 감정을 다 막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고들 오해하기 쉬운 사고들 남들이 뭐라 그러면 꺼져버린 우리의 마음들 세상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많은 것들이 신앙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힘차게 밀어버리고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데 믿음이 바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겨내는 일이고 힘을 다해 지켜내는 일입니다 다윗을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 이미 망했어야 돼요 이런 정도로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저기에 계실 수가 없어요 섭씨 우리 파키스탄에 지금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50도까지 올라서 48도 46도 여러분 우리 40도 한 번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는 드라이에서 괜찮습니다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드라이에서 괜찮은지 안 그래요 그게 뭐 습도가 없다고 해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아니고 전기가 나가죠 그리고 무슬림들 계속 노래하죠 끊임없이 테러의 위협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사람 미쳐버릴 것 같은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시는 거예요 막는 거거든요 수많은 환란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누가 견딥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견뎌내는 거예요 여기 아둘람에서 텅 빈 곳에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사울은 언제 여러분 사람이 위협을 당하면 제가 지난주에 편집증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별의별 이렇게 자꾸 옆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언제 누가 막 덤벼들까 봐 겁이 나요 제가 이거는 별일 아니니까 여러분께 고백을 하는데 교회는 항상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몇 개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업이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 정말 안타깝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어떠한 편집증, 어떠한 정신 창란이 있으시냐면 자기 남편이 단임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단임 목사인데 언제 위임하냐고 빨리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저의 사무실에 오셔서 자꾸 숨어 계세요 저희 사무실 복도에 와서 계단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제가 오면 나와서 빨리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나 내가 단임 목사 3호기 때문에 빨리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이분을 제가 복도에서 몇 번 만난다면요 이제는요 제가 가서 번호 누르면서 이렇게 한번 봐요 혹시 뒤에서 또 뛰어나올까 봐 뛰어나와서 또 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어제도 어제 설날 쉬셔야 되는데 오셔서 얼마나 바쁘게 또 일하고 가셨는지 몰라요 약속이 있다고 저랑 약속이 있다고 오셔가지고 저희 안내실에서 참 잘 돌려보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거 별거 아닌 그분이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공격적이지 않아요 이런 정신착란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공격적인 분들은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순하세요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면 또 가세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나 정말로 공격적인 분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저는 혼자 갈 때 요즘 무서워요 이렇게 가서 비밀번호 누르면서 한번 보고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퇴근할 때 많거든요 혼자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여러분 제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사올이 나를 죽이로 쫓아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굴에 도착했을 때 이게 뭐 레이더가 있어요 미리 경보를 누가 해줘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올이 바로 앞에 쳐들어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허하고 그 두려운 곳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에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막힌 곳에서 텅 빈 곳에서 주님을 향해 다시 믿음의 성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2편 한번 보실까요? 10편 142편 사실 57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꼭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142편은 우리가 많이 안 읽어봤으니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서 읽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10편 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연 나이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142편을 아둘람굴에서 지은 10편으로 우리가 대입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다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요 아둘람굴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둘람과 교회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둘람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둘람처럼 그들의 가족이 되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가족이 되어줍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훌륭하고 잘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가 좋은 표현으로 잘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환란당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삼을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억울함은 더 이상 억울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빚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란은 더 이상 환란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굿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역전의 장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역전의 사건이 절대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의 거의 유일한 역전의 장소입니다 나중된 자들이 와서 먼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400명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냥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인 400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0명이 일 내는 겁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 아둘람 굴의 무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무리입니다 정권에서 보기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400명이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눈에는 이 아둘람의 무리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무너뜨릴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세우는 곳이고 가정을 회복하는 곳이고 이 세상의 건강을 지키는 곳이고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교회의 교인들이 지키는 이 세상의 윤리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헛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둘람 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이들은 유다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 아둘람에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란 중에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텅 빈 장소에서 막히고 다치고 텅 빈 곳인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